1.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보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오른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3.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 고용보험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1.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 특별현금급여 6.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5. 외용약 도포 7.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제가 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5% 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30% 정답은? 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8.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대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10.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 노동에 관한 권리 11.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13.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14.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15.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16.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구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 17.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검사를 받는다 18. 만성기관 지형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19.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20.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21.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2.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23.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 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의를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24.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25.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6.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쉽게 한다 2. 발톱을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쉽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2. 발톱을 일자로 자르게 한다 27.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심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 4. 심부전증 28.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9.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0.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두 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약은 먹지 않는다 31.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32.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의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당감 한 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은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 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 오전 10시에 당감 한 개를 다 먹음 33.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에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34.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한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시설 장과 상의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5.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 맥박수가 감소한다 36.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7. 연화 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38.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39.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오른 것은? 정답은? 4. 라 40.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귓바퀴를 후화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41.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현료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42.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3.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둥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 둥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4.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에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구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덮개를 덮는다 정답은?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5.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에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46.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혀는 목적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47.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 바레티노는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48.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한 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꼽이 있으면 눈꼽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49.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도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50.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51.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상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상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5. 상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5. 상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52.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넓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 2. 가. 마. 라. 다. 나 53.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54.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정답은 2. 55.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A와 보행벨트 착용 부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 A. 마비된 쪽 B. 허리 56.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철제로 된 것 2.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57.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욱 물로 헹군다 정답은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욱 물로 헹군다 58.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에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59.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60.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61.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속의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62.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63.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64.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65.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소를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소를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소를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66.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정답은?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67.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은?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게 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살어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정답은?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살어 나가요 69.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배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70.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71.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 탬버린 연주하기 72.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나? 요양보호사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답은?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73.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노인성 난청 2. 판단력 장애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1. 노인성 난청 74.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75.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76.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77.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78.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3개 틀어준다 정답은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79.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80. 심폐 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정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 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